대법원 양형위원회가 미성년자와 마약을 거래할 경우에 최대 무기징역까지 권고하는 방안을 내놨습니다. 양형위는 어제 제129차 회의에서 미성년자 상대 마약 거래와 10억 원 이상 대량으로 마약을 취급했을 경우에 최대 무기징역까지 권고하는 양형기준안을 마련했습니다. 한편 국가 핵심 기술을 국외로 빼돌리는 이른바 산업스파이 범죄의 경우에 최대 18년까지 권고하는 방안을 의결했습니다. 대법원은 다음 달 16일 공청회를 거쳐 오는 3월 25일에 수정된 양형기준을 최종 의결합니다.